안녕하세요. 월그나이즈 이창수입니다. 앞에 백승욱 의장님이 잘 말씀해주셨는데 2차 슈퍼사이클을 보시면 아까 모델 아키텍처 컴퓨테이션 앱스 있잖아요. 저희는 기업용의 생성형 AI 앱마켓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이 많이 학습된 공개 데이터들 기업 데이터는 다 공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대기업별 각 기업별로 이런 SLM들의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고 그 위에서 저희는 실제 업무에 쓰여지고 있는 SLM과 그 AI 앱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장은 제가 오늘 오전에 추가했는데요. 보시면 급하게 추가하나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오늘 제가 세션을 계속 듣다 보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슈가 되게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제 경험을 또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기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010년에 창업한 파이브락스라는 회사를 2014년도에 지금은 유니티인데요. 그 당시 탭조이였고 그때 400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성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너무 와닿았던 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크로스보더 딜을 할 때 이 계약서나 이 컨셉이나 너무 다르다. 이걸 제가 이제 그 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탭조이에서는 쿨리라고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엄청 큰 법무법인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초호와 변호사들이 쭉 나오고 저희는 그때 이제 오퍼를 받고 이게 딜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이야 뭐 400억, 500억은 정말 큰 금액이라 할 수 없지만 2014년도에 400억은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또 너무 좋은 법무법인은 스타트업인은 고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로컬을 어쨌든 법무법인을 고용을 해서 계속 딜을 협상을 하는데 그 계약서에 있는 엄청 디테일한 조건들 그 다음에 뭐 인데미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상대 쪽은 이제 탭조이의 임원들과 쿨리의 변호사들이 정말 합심해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맹공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고용한 변호사분들이 그 법무법인에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분들이 저보다 영어를 못하면 곤란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협상이 안 돼서 오히려 막 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 변호사분들은 거기서 오케이 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하시고 그럼 제가 홀던하고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겨우겨우 협상을 하는 경험이 있었고 그때 그 당시에는 이걸 누구에게 물어봐도 뭔가 어떻게 하면 괜찮다라는 거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정말 없었어요 그게 2014년인데 지금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연으로 2015년도에 실리콘밸리로 건너가서 거기 탭조이에서 SVP를 하다가 2017년도에 지금 올건화점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브락스를 하고 있을 때 저희가 GB 글로벌 브레인 어제 이경훈 대표님 GB 코리아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브레인이 한국에 투자한 1호 회사가 파이브락스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냥 우연한 만남으로 글로벌 브레인이 유리모토 대표님을 만나서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없었으면 이경훈 대표님이 글로벌 브레인 코리아의 대표님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글로벌 브레인이 없었으면 또 지금의 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벌써 10년을 넘게 이어져 온 인연이고 글로벌 브레인이 또 되게 CVC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일본 대기업이 CVC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받았던 펀드가 KDDI 펀드였어요 그래서 파이브락스 때 저희가 한 번 투자를 받았는데 1년 뒤에 다시 바로 엑시스를 했고 그래서 엑시스를 하고 나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SVP를 하고 있을 때도 유리모토상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너 다시 언제 창업하니? 창업하자마자 펀딩을 할게 뭐 이런 이제 계속 연락을 하다가 지금 올거나이즈를 창업하고 시드 때 투자하시고 시리즈 A에 투자하시고 시리즈 A2에 투자하시고 지금 시리즈 B까지 투자를 하셔가지고 KDDI 단일 펀드에서 다섯 번을 투자한 사람은 너가 유일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올거나이즈는 미국에서 창업을 했어요 실리콘밸리에 건너갔고 사실 그 전에 파이브락스를 할 때도 저희가 한국, 일본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미국에 꼭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에 이제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기도 전에 회사가 인수가 돼서 미국에 창업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되게 특이하게 미국에 창업을 했을 때 한국, 미국, 일본을 동시에 했습니다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창업하는 이민자 대표들은 다 자기 나라의 개발센터를 둬요 왜냐하면 미국 개발자들이 너무 비싸고 ROI가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창업자는 브라질에 개발센터를 두고 다 그렇게 합니다 한국만 그러지 않고 그리고 일본은 저희가 일본에서 이렇게 워낙 좋은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고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창업을 했을 때도 바로 세계나를 동시에 했었고요 그걸 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성과가 좋아서 일본으로 플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창업해서 일본으로 플립한 케이스도 사실 되게 드물고 일본으로 플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내년에 일본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대기업 CVC랑 한미를 다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트래블러스가 저희 큰 고객상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CVC처럼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같이 일을 했고 미국의 CVS랑도 그렇게 했고 일본에서 SMBC, KDDI 계속 오픈 이노베이션 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미래 여러 대기업들과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어디는 투자가 끼어 있고 어디는 투자가 안 끼어 있지만 쭉 같이 일을 해보면 대단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본 CVC랑 일을 하는 경험을 가장 선호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번 관계를 잘 맺고 신뢰를 받게 되면 저희가 풀어야 하는 많은 이슈를 일본 CVC 담당자들이 각 현업팀과 다 풀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가지고 와주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 2700조 회사는 어디냐면 일본의 SMBC고요 이게 자산규모 2700조인데 이게 시티그룹 바로 다음이고 한국에서 제일 큰 곳이 KB인데 KB 같은 경우는 한 700조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로 큰 회사인데 한 번 실리콘밸리에 있던 플러그 앤 플레이에서 한 번 만난 걸로 인연이 돼서 바로 2주짜리 유상 표시를 하고 그러고 바로 투자도 들어오시고 지금 저희가 SMBC 그룹에 120개에서 저희 AI 앱들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실제 현업에서 쓰여지는 게 이렇게 빨리 되는 것들이 사실 한 미래 다른 CVC를 다 비교해 봤을 때 오픈 이노베이션을 봤을 때 상당히 유니크한 케이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생성형 AI가 실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희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쓰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나 하고 가고 싶은데요 생성형 AI가 실제로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하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전혀 아직 영향이 없다 나의 삶과는 아직은 전혀 영향이 없다 하시는 분 둘 다 손을 안 드신 분이 계시는데 정말 실제로 되게 많은 변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성 AI가 어떤 단계인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보시면 아직까지는 MVP나 POC 단계가 많긴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고객사들과 딜을 할 때 보면 작년까지는 한 70% 정도가 POC였다면 올해는 그게 한 절반 정도로 준 것 같아요 실제 본사업이 나오는 비율이 올해는 50% 정도로 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저기 큰 선은 보시면 일단 인간의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왼쪽에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손으로 쓴 OCR로 글자를 인식하는 것 이 AI가 사람 수준까지 오는 데는 한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코드 제네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시면 AI가 사람 수준까지 가는데 1년도 안 걸리고 있죠 중요한 것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가속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생성형 AI의 특징에서 여러 번 반복도 나오지만 생성형 AI는 정말 유니버셜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살짝의 파인튜닝만으로 사실 모든 것을 다 사람의 수준 이상으로 하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크리에이티비티의 영역마저도 사실은 AI가 훨씬 다 잘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기업용을 하다 보니 또 금융 쪽 고객사가 많고 공공 쪽의 고객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고객향으로 나오기보다는 약간 직원용으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BCG 연구 결과를 보시면 AI와 같이 일을 하는 컨설턴트가 AI를 쓰지 않는 컨설턴트 대비 생산성이 이렇게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무 퀄리티, 시간 다 이렇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고객사는 한국, 미국, 일본 합쳐서 대기업 고객사 중심으로 한 250개 정도가 있고 조금 특이한 고객사로는 일본의 외무성, 일본의 방위성 이런 데도 다 저희 고객사입니다 근데 이제 한밀 고객사들이 생성 AI로 뭘 하려고 하냐 크게 분류해보면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네레이티브 앤서라는 건 뭐냐면 가장 먼저 다 모든 고객들이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사내에 되게 다양한 문서가 있잖아요 사내 문서 아니면 금융 쪽 같으면 금감원에서 나오는 규제 문서들 그럼 이런 복잡한 문서들에서 다양한 예외 사항들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질문을 하면, 선배한테 질문을 하면 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컨프렌시반 답을 받는 것 이런 게 제네레이티브 앤서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기업 고객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AI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여기에서 또 상당히 디테일한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있게 됩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의 고객사들과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크게 고객사는 한 3가지의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AI를 제일 처음 도입하는 고객사가 하시는 건 주로 뭐냐면 HR 문서를 가지고 하세요 HR 문서는 보면 규정직 같은 게 많아봤자 5개, 6개 이렇게 되어 있고 항상 최종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나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몇십 페이지 그럼 이런 문서들을 다 올려놓고 AI가 정확하게 맞게 답변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가장 먼저 하십니다 이게 제일 베이비 스텝이고요 두 번째는 각 현업에 있는, 각 직군에 있는 분들이 실제 업무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신 담당 부서에서 대출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보험 쪽에서 이 보험 약관을 승인하는 분이 이걸 승인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AI를 써가지고 바로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형태로 하시는 거고 여기 2단계까지만 가도 문서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문서가 몇 백 페이지, 몇 천 페이지짜리 문서가 몇만 건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안에 모순되는 정보들이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만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3단계는 모든 문서를 다 넣는 건데 아직까지는 3단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JTBI라고 하는 거는 유사한 건데요 뒷단에 들어가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쓰시는 CFO나 높은 분들이 직접 쿼리를 안 날리고 모르는 게 있을 때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는데 이런 것도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받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LM 어플리케이션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존의 엔지니어들이 짜던 로직들 백엔드, 프론트 이런 로직들을 대부분 다 생성형 모델이 대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백엔드의 일부는 사실은 AI가 다 제이선까지 해서 받아서 파싱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이런 것들 다 설계하고 다음 액션해서 기존에는 코딩을 해야만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코딩 없이 많이 되고 있고요 프론트 UI까지 나오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부분이지만 지금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는 이쪽도 곧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즈케이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무성에서 어떻게 쓰시냐면 외무성은 일본 외무성은 온프레미스로 쓰시는데 외무 관련된 각종 문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안에 맺은 조약들도 있고 안에 규정도 있고 폴리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고 실제 외무 직원분들이 그 문서를 대상으로 몇 년도 이런 조약은 무슨 게 있었고 왜 생겼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식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를 보시면 노무라 증권에서 쓰시는 케이스인데 각종 펀드 상품, 특히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걸 가입시켰을 때 세금 관련된 조건들 이걸 해지하면 환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상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품종을 다루는 쪽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질문을 받으면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AI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받습니다 저희 리테일 쪽도 비슷하게 쓰시는데요 저희 이온이라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리테일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플로우 매니저들이 회사 스마트폰에 저희 앱을 다 깔아서 다니세요 그러면 가다 손님 물어보면 다품종을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책상 몇 센치까지 올라가요? 물어보면 답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스마트폰에 물어보고 AI가 답을 하면 그걸 보고 읽어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SMBC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CFO를 위한 앱 이거는 큰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쓰고 계시는 케이스고 각종 계열사의 실적이나 아니면 BI에 붙어있는 서비스의 매출의 다양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대시보드로도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봐야 될 때는 항상 사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차트랑 같이 보는 거고요 트래블러스는 저희 3년 이상 쓰고 계시는데 유즈 케이스는 비슷합니다 실제 언더라이터가 이 보험 약관을 승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는 것들을 다 AI가 지금 해주고 있고요 콜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질문에 자동으로 AI가 답변을 만들어주면 그걸 읽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제조업 쪽 미찌비시 케미컬, 제이파워, 한국의 큰 방산업체 LIG NEX1 이런 데서 다 쓰고 계시는데 거기서 차트나 이런 복잡한 것들이 되게 많은 문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받는 형태로 해서 공장에 문제가 생길 뻔한 요소들을 최대한 방어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오픈소스랑 클로즈드소스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고 대기업 고객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우리 자체 모델을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외부의 모델을 쓰면 될까요? 저희의 답은 항상 두 가지 다 준비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발전하는 아예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이 더 빨리 발전하고 있고요 근데 오픈소스 쪽에서 엄청나게 빨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내부에서 하시는 것 중에 추가로 생성 AI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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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